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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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의 이야기를 읽어볼건데요. 제목은 The First Sin The First Sin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The first man and woman, Adam and Eve, lived in a beautiful garden that God made for them. But Satan came as a crafty serpent and tempted Adam and Eve. 음 처음 그 산 모두 사람들이 즐겁게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뱀이 개사란들을 어 노래 보았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he hol sp los they 及 차 stuff 소리 min fac ž todo so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저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저의 바위에 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위에 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 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비해 주지 않으면, 그 바위에 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 비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안 죽을 거라고 했어요. 뭐지? 뱀이 말했어요. 음... 하나님이 그냥 너네 아담 너가 뭐지? 어... 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야.. 왓 딥 왓 딥 왓 딥 왓 딥 왓 딥 왓 딥 아람과 하와가 먹고 그 옆에 있는 아담한테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던 거를 알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람과 하와가 뭐지 빨개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뭔가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람과 하와. 이브. 우린 숨고 있어 아람. 우린 숨어. 여러분 Element knew that because you ate from the tree. God sighed. 그럼 아담이 잎을 죄였고 잎을 죄였고 잎을 죄였어요.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했어요. 여기 뱀. 이 거니는 그 벨를 쑤는 거랑도 쑤는 거니라는 거니떼 수 있어요. 응 하느님이 뱀은 배로 한 장 기어다녀야 되고 하와는 뭐지? 애기 낳는 게 힘들 거고 아이고 아담을 뭐지 농사 짓는 게 힘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고 뭐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못들어오게 했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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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그럼 활동을 해볼게요 디즈 박두기야 이게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아니 이건 7번 이건 6번 이렇게 뭐가 안되는거 같아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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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